할렐루야 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암성 구절인 10편 125편 1절을 암성하겠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끔찍한 포로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약을 맺으신 원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고통의 자리에 빠진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사랑의 원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약, 변치 않는 소금 원약을 맺으시고 그 원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원약의 하나님의 그 사랑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즉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원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원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결코 약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된 날을 감사와 기대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함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허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담대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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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